안녕하세요. 2022년 9월 18일 체병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치기사를 보면 완전히 무슨 검찰 공소장 정국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 이게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두 가지 이걸로 해서 기소가 됐는데 기소되고 나니까 그 공소장이 법무부를 통해서 국회로 넘어가서 국회에서 의원들에 의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공개되고 나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말 여기에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소장이 상당히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결국 거짓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짓말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왜 했을까 하는 부분이 궁금해져서 저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에 좀 물어봤는데 이런 겁니다. 자 두 가지죠. 그러니까 백현동 문제에 관한 거짓말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부분에 대한 거짓말 그 두 가지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법인카드 문제에 대한 대처까지 자 우선 첫 번째 백현동 문제에 대한 거짓말 자 아시다시피 작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국토부가 자 이걸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해준 것이다 이런 식의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박근혜 국토부에서 24차례나 공문을 보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사실은 이 백현동 용도변경은 지금 추정컨대 그 2006년에 이재명 후보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그때 낙선했었죠. 선대본부장을 했던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대표라는 사람을 시행업자가 영입하고 난 뒤부터 용도변경이 급진전돼서 4단계로 상향해줬다. 이건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박근혜 국토부에서 24차례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이 용도변경이 확정된 뒤입니다. 용도변경이 2015년 9월 달에 확정이 됐는데 박근혜 국토부에서 공문을 보내기 시작한 것은 11월 달부터입니다. 그럼 그 공문은 뭐냐? 임재도택 문제, 임대주택 비율 문제라든가 이런 거니까 용도변경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용도변경을 박근혜 국토부에서 협조 요청했던 것은 2014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거부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가. 그러다가 김인섭 씨가 이 시행업자한테 영입된 이후부터 급진전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인섭 씨의 로비를 받고 용도변경을 해준 것 아니냐. 그리고 박근혜 국토부에서 협조 요청했을 당시의 용도변경은 2단계 상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4단계로 상향해줬고 임대주택 100%라는 조건도 나중에 하나 둘씩 계속 허물어서 임대주택 10%로 함으로써 이 시행업자가 3천억 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줬다. 이게 객관적인 팩트인데 그런 팩트들을 이재명 대표가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용도변경의 권한은 성남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선서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금방 탈론할 거짓말을 한 것. 그래서 제가 제목에 이재명 스스로 부른 의기다. 스스로 부른 공소장 전국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협력 1처장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 이것도 사실은 김문기 전 처장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거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죠. 그런데 그거를 김문기 전 처장의 극단적 선택을 작년 12월에 하니까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서 조금 몰리니까 아 나는 내 기억에 없는 사람이다. 그 방송 나가서 진행자가 물었을 때 그 시점에 내 기억이 없었다. 글쎄 이걸 법률적으로는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가. 왜냐하면 김문기 씨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한두 번 어느 기회에 만났다. 자기 직원이 아니고 그냥 외부 인사로서 한두 번 또는 서너 번 만났다. 기억 못할 수 있죠. 상식적으로 봐서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1년 전에 만난 사실 10년 전에 만난 것도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고 1년 전에 만난 거 기억 안 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본인과 어느 정도나 밀접한 관계를 맺었느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충분히 꼭 오래됐다고 해서 기억이 나지 말란 법은 없는 거죠.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고 그건 뭐 법정에 가서도 저는 판사든 누구든 충분히 그 대목을 인정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문기 전 처장은 그렇게 그냥 오다 가다 몇 번 스치거나 만나거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지금 공소장에 보면 2009년 이재명 변호사 시절부터 김문기 전 처장은 건설회사에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알고 지냈고 왜냐하면 리모델링 같은 거를 건설회사가 하는데 그때 유동규라는 사람도 리모델링 종사자였고 그 업계 종사자였고 그 다음에 김문기는 건설회사 직원이었고 그러니까 그때 같이 만나서 유동규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당시에는 변호사죠. 워낙 친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울리기 시작해서 심지어는 김문기 씨가 건설회사 때 추석 명절이나 뭐 이럴 때 선물 보내는 명단에 이재명 변호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김문기 씨가 나중에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옮기는 과정에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015년 1월 달에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9박 11일 동안 가는 그때 11명이 갔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유동규와 김문기 두 사람만 갔습니다. 그때 그 가는 11명 출장단의 우두머리가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그 전까지 전혀 몰랐더라도 9박 11일 동안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갔다 오면 이제 모를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그러면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 이재명 대표가 기억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수많은 그러니까 2009년부터 18년까지는 9년 아닙니까. 그 9년 동안 알아온 사람을 몰랐다고 얘기를 하면 그동안의 둘 사이에 쌓였던 여러 가지의 기록, 증언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나. 곧들통날 것이다.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까요. 그 명석하다는 사람이 그리고 그 기억력 좋다는 사람이 당연히 알았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곧 며칠이면 다 들통날 일. 그 거짓말 때문에 지금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렇게 기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 마찬가지죠. 법인카드 횡령. 아니 법인카드 부분을 비롯해서 뭐 이런 것들이 성남시장 당시부터 성남시의 위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고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게 녹음 파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거를 내 부인인 김혜경 씨가 쓴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 그것도 또 명백한 거짓말이고. 자 이렇게 보면 정말 이재명 대표는 왜 물론 저도 정치후 기자 오래 했기 때문에 사실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런저런 의혹 제기가 있으면 일단 부인부터 하고 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곧 들통나지 않고 뭔가 공방을 주고받을 정도의 팩트는 뒷받침이 돼야 부인하고 보는 거지. 이거는 뭐 며칠 안 가서 바로 들통날 일. 더군다나 녹음 파일에 명확하게 드러날 일. 이런 것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하루살이도 아니고 어떻게 오늘만 넘기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 그 점에서 제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부른 정국이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사실 제가 나름대로 그냥 판단한 것도 있지만 제가 주변에도 물어봤는데 법조인들 중에 일부 법조 엘리트들 이 사람들은요 진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인하고 법정에 가서 뭔가 팩트로서 뒷받침을 해서 법정에서 법정 다툼에서만 이기면 된다. 이런 판단을 많이 해서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실은 김문기 전 처장의 경우에 아니 내가 모를 리가 있냐. 그래서 김문기 전 처장의 극단적 선택을 한 부분 참 안타깝다. 애도의 뜻을 표한다. 나하고는 이만저만한 관계에 의해서 뭐 호주 뉴질랜드 출장도 같이 갔다 왔고 그런데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그 다음에 뭐 그 사람이 나의 최측근인지 최측근은 아니다. 다만 내가 모른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이 그 뭐 아니 그렇게 해명을 했을 경우에 지금과 뭐가 달라지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대장동에 관한 핵심 실무인력이라는 것은 뭐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예 기억이 없다고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것 그거는 바로 이른바 일부 법조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그 어떤 사건에 나는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짓말 그걸 전형적으로 저는 답습했다고 보고요. 백현동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아예 남탓 남탓을 하기 위해서 박근혜 국토부를 끌어들였는데 크게 끌어들였으면 이른바 팩트를 가지고 공방을 벌일 정도의 사실관계는 자기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객관적 물증이 다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면 거짓말하면 안 되죠. 최소한도 김인섭 씨 때문에 내가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거는 아니라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거는 김인섭 씨의 부탁을 청탁을 듣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사인했다는 걸 입증을 못하면 그러면 로비 의혹 같은 건 없는 거죠. 직권남용 배임 이런 거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부인하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백현동 문제에 대한 남탓을 한 거죠. 내가 해준 게 아니고 박근혜 정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줬다. 그런데 그거는 너무나 수많은 객관적 증거에 다 배치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용도 변경의 권한은 성남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국토부,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은요. 국가 전체의 어떤 건설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그림과 과연 대장동, 백현동 문제가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는 정도의 관련성밖에 없습니다. 용도 변경 권한은 성남시장이 가지고 있죠. 그거는 관계법령이나 제도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거면 이재명 성남시장 본인 혼자만 알고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시행업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우선 백현동의 시행업자인 정모 대표라는 사람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 용도 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너무나 들통날 정말 며칠 안 가서 들통날 거짓말인데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스스로 위기를 자처하는 것 이게 지금 오늘날의 이재명 대표의 모습. 글쎄 이런 이렇게 그냥 뭐든지 임기응변으로 얼렁뚱땅 넘어가고 말려고 한다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결코 극복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지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 밝혀내는 건 일도 아니죠. 아무리 수사를 부실하게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날의 지금 위기 이 허위사실 유포 위기 이거 이제 법정에 가는데 100만 원 이상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거야 저희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의원직 날아가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대선 때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434억인가요? 토해내고 그것만 가지고도 난리가 날 판인데 백현동, 대장동, 변호사비, 대나보의용 만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죄가 된다면 정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생명 자체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제가 보기엔 스스로 불렀다는 거죠. 중간에 여러 번의 경고음이 있었는데 그 경고음 다 무시하고 그냥 어느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글쎄 지금 이제 이미 쏟아진 엎드려진 물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걸 어떻게 돌파해나갈지 지금까지의 돌파 방법은 민주당이라는 국회의 압도적 다수의 정당을 근거로 해서 지금 방탄을 삼으려고 하고 있는데 글쎄 그 방탄에는 한계가 있죠. 그건 뭐 체포동의안이 또는 구속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 사법적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뭐 불구속으로 재판 계속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를 계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뭐 하기 어렵다고는 봅니다만 어쨌든 나중에라도 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과 같은 스스로 위기를 부르는 모습 이걸 탈피하지 않으면 정치인으로서 완결된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그 전에 민주당은 이재명 리스크를 빨리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재명 리스크에 같이 올라타서 그 늪으로 빠져드는 이런 일은 민주당이 현명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스스로 부른 공소장 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